히리키에 갑니다 사람 진짜 많네요. 겨울인데도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여행 가나봐요. 은행에서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 일찍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비행기를 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이징이 7월 10일 전 빨리 이따가 후퇴 나가서 좀 쉬고 올 것 같고 예쁘지? 귀엽지 않아요? 친구가 태국가서 사준 것 때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티르케에 가서 티르케 탕구를 도착하면 우선은 환전을 하고 환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이번에 여행을 왔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을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패키지 일정에 따라서 아마 이동하는 것 같은데 너무 패키지스럽지 않게 재밌게 자여행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고객들은 참고자 일정이어서 여기서 가려드릴게요 이제 고객들은 참고자 일정이어서 여기서 가려드릴게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지금 겨울이라고 들었는데 여우회 여우회 가있어 여우회 여우회 지금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가야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길이네 와 공항이 되게 깨끗해요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굳고 심사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미국에 비하면 정말 신사의 답 신사의 나라 터키 티르키에 가방 찾았습니다 가방도 금방 나아요? 여기 진짜 좋다 여기서 하려고 해요 달러에서 유로를 포함하고 몇 개요? 몇 개요? 800을? 1000으로, 1000으로 더 좋겠어요 1000으로, 여러분이 유로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commission을 안하고 싶어요 직접 정보가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대 제가 한 번 먹어볼까요? 네 귓발 너무 재밌다 밖에 나왔는데 아내와 다르게 추워요 한국보다 좀 더 키운 것 같은데 되게 상쾌한 그런 겨울 공기를 미세먼지 하나도 모르고 느낌 나와있고 몇 분인지 모르겠나 지금 시간이 5시 13분입니다 12도네요 12도 오전이 없어서 4시 13분 아는 5시 14분 4시 14분 오늘? 4시 14분 4시 15분 5시 15분 5시 15분 5시 15분 아시다시피 5성급은 우리나라의 5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5성급을 결정짓는 것은 그 각 나라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5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되게 좋다 되게 깔끔한데? 물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원래 물이 세팅이 안됐었는데 여행사 측에서 많이 요구를 했대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화장실은 좋네요 어? 헤어드라이기 없다고 했었는데 여긴 있네 헤어드라이기 있고 뭘까요? 아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도 세팅되어 있고 치약치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이 수압이 좋은지 확인해봐야겠네 첫 벗고 물 내려가는 거 뭐지? 아 déplac 물이 제일 맛있어 그냥 물만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소스가 돼 이게 무슨 소스 파이브가 있나? 아니, 이게 치킨인데? 하나, 둘, 마이크인 거에요? 아, 근데 아니라고요? 으음! 으음! 이거 토마토랑 당근 간 맛 토마토랑 당근 간 맛 달콤하고 맛있어요 뭔가 러시아 음식 같아 빵을 뜯어서 적시면 돼요 맛있어요 올리브랑 메몬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올리브 절인 것 같아요 싸고 맛있어 올리브 엄청 많이 달고 올리브는 호불호가 없으니까 올리브 절인 올리브 절인 올리브 절인 요즘 저녁같은 지금 8시가 다 되는거에요 아침에 헬멧두였어요 되게 이쁘다 근데 되게 이쁜데 영상이 다 안보이질 않네 이게 아, 터키에 이게 소개서라고 하는데요 신기하다 그쵸 다 가봅시다 아, 신기하긴 하네 포코넛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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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리라 70리라 아닌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호두 같은데 호두 와, 견과류 진짜 많아 와, 견과류 참기름 어떻게 휴게소에서 견과류로 갔지? 와, 견과류 참기름 어떻게 휴게소에서 견과류로 갔지? 이게 뭐죠? 이거 한국에도 파는 거 같아 흠 흠 되게 뭐지? 멘티콩 아닌가? 뭐지? 소이라고 이런 거 보니까 콩 콩을 가는 거 같아요 신녀가 맞지 이런 거 좋아 95월이라 어떤 거 많이 갈고 있어요 한번 보고 계셨어요 지금 여기 처음으로 휴게소 들려가지고 운동 좀 했는데 오! 다양성이 많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또 운동할 거 같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좋았어요 길이 되게 잘 닿아있어 시골이 길이 되게 잘 닿아있어 시골이 멸티콩 멸티콩 신청하신 분들 개인하고 모래를 한 번 더 트라이 할 거예요 근데 돌퉁이로 돼있어요 날씨는 좋은데 안 돼 멸티콩 신청하신 분들 개인하고 모래를 한 번 더 트라이 할 거예요 근데 돌퉁이로 돼있어요 안 돼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